내가 가장 행복했었고 고픈의 내 삶을 사랑하는 맘에 뵀었어 안녕 민영호씨 진짜 빠르네 핸드폰 누르면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야 다들 잘 지내요 안녕 오랜만에 인사하려고 샀어요 다들 잘 지내나요? 너무 오랜만이다 우리 얼마 만에 보는 거예요? 크리스마스 잘 보냈어요? 다들 별일 없나요? 크리스마스 잘 보냈어요? 이제 연말인데 다들 올 한해도 고생 많았어요 저의 시장은 너를 닿아고싶어 너를 닿아고싶어 너무 멋진 귀신이 이쁜데 이게? 영상은 너무 오래 새로운 튜튼 막 남들 ㅎㅎㅎㅎ 이게 제일 예쁘다 오늘은 이걸로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인식을 못하네 입술이 왜 이렇게 조그매졌어? 왜 눈이 이렇게 돌아가? 보여? 이거 봐? 눈 돌아가? 눈이 돌아가 눈이 돌아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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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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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대 봤어요.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동안은 잠깐 인사드리려고 켠 거예요. 오늘은 좀 잘 거예요. 안녕.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요. 빠빠.